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Regardless of whether the people existing after agriculture were happier, healthier, or neither 자 사람들 좀 문장이 길다 좀 끊어서 합시다 자 존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living이 되는 거야 살았던 사람들 농업 이후에 그러니까 농업 이후에 존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농경이 정착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더 행복했든 더 건강했든 혹은 둘 다 아니든 리더라는 의미는 둘 다 아니든 든 지혜에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야 했든지에 상관없이 It is undeniable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 거야 There were more of them 존재 구분이죠 그들의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얘기죠 agriculture both supports and requires 이 농업은 둘 다 그러니까 이거 했다 그러니까 support, 지탱하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자 뭐 하기 위해서 to grow the crops 그 곡물을 기르기 위해선 더 많은 사람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부양했습니다 이럴 때는 부양하다라고 해석을 하겠죠 명사 뒤에서는 언제나 꿈이라 그랬어 근데 어떤 곡물인데 that sustained them 그들을 지속시킨 곡물을 기르기 위해선 더 많은 사람들을 요구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이 곡물을 가지고 부양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힌트가 없어 이게 원래 ABC에 각각의 조금 앞에만 읽어보면 순서가 딱 나오는데 이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부터 그냥 쭉 읽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더 큰 인구는 더 큰 인구가 단지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뭐를? increasing the size of everything 모든 것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가 목적어가 된 거야 당연히 또 동사겠죠 자 like buying a bigger box of cereal for a larger family 더 큰 가족 그러니까 대가족을 위한 더 큰 시리얼 상자를 사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을 단지 의미한 건 아닙니다 It brings qualitative challenge in the way people live 그것은 질적인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방식에서 데타나가 생략된 거지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또 명사 뒤에는 꾸며야 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어려운 힌트기는 한데 야 여기가 지금 현재 시제잖아 A가 그치? 근데 아 여기도 현재 시제로 벌써 바뀌었구나 과거 시제에서 그러면 힌트로 쓸 수 없겠다 내용으로만 힌트를 잡아야겠다 에스토메이스 베리 추정치는 다양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evidence points to 이 증거는 포인트 가리킵니다 자 포인트 은인크리스 인 더 휴먼 퍼플레이션 from 1 to 5 million people worldwide from A to B 100만에서 500만 전세계적으로 해서 a few hundred million 100밀리언 이니까 1억이 되는 거야 근데 a few 수억으로의 인간 인구에서의 증가를 가리킵니다 once agriculture had become established 이 농업이 확고하게 되어진 이후에 자 여기는 요 become pp 하면은 become pp 수동태야 수동태를 나타내는 방법은 bpp, become pp, get pp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확고하게 되다 근데 또 과거 완료를 쓴 거지 과거 완료 수동태 그래서 농업이 정착된 이후에는 그래서 요만의 의미는 농업이 정착된 이후에는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사람의 숫자의 증가 근데 아까 이거는 퀄러티브 체인지라 그랬어 그러면은 인구 a하고는 a하고 b의 관계에서는 b가 먼저 나오겠지 주어진 지문 문장에서 인구수 증가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질적 변화를 얘기하고 b는 인구수 변화만을 얘기하니까 b가 a보다는 앞쪽으로 나와야 돼 주어진 문장이랑 가깝다는 얘기야 자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more people means more kinds of disease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종류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when those people are sedentary 그 사람들이 정착해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질병이 질병을 가지고 왔다가 그냥 떠나버리면 그냥 떠나버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이 한군데 모여 있으니까 위생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방역에서도 같이 모이지 마라 모임 금지 막 이러고 그러잖아 자 those groups of people can also store 이럴 땐 저장하다 음식을 for long period 오랜 기간 동안 for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동안이라고 해서 하는 거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콤마 위치 계속적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것은 creates a society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with haves and have not 가진 자와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이럴 땐 함께가 아니라 가진이다 가진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거는 인구수 증가가가 아니라 퀄러테이티브 체인지 질적 변화에 해당되겠다 그죠? 그럼 C는 이 질적 변화의 예시니까 A보다 뒤네 그러니까 B, A, C